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 몸에 비타민이 부족한 7가지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는데요. 제가 이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비타민 먹어야 합니까? 그리고 비타민 먹을 때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하는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그 비타민을 어떻게 섭취할까에 대한 어떤 의견까지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잇몸이 출혈이죠. 이유 없이 이렇게 잇몸이 좀 출혈이 되거나 양치질할 때 어떤 출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타민C가 부족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물론 치솔질을 너무 이렇게 세게 한다거나 잇몸에 염증이 좋고 치주염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치주염이 없거나 치과적으로 이상이 없는데도 잇몸에 출혈이 조금씩 있다고 한다면 비타민C가 좀 부족하지 않는지 그런 걸 살펴보시고요. 비타민C가 부족할 땐 그 외에도 쉽게 멍이 들거나 상처 회복의 지연, 코 피어나거나 건조한 피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C 영양제를 먹을 수도 있고 하루 두 조각의 과일 그리고 세 개에서 네 조각의 채소 성도를 섭취를 하시면 이 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손톱이 왠지 이전에 비해서 좀 부슬 부슬해진 것 같아. 비타민 B7 비오틴인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비타민 B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혈관이나 근육이나 어떤 피부 조직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수용성 비타민인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B7 계란, 생선, 육류, 유제품, 땅콩, 씨앗,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효모, 통곡반응 제가 지금부터 계속 알려드리는 이런 어떤 식품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일맥 상통한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잘 눈여겨보시고 이 중에서 자기가 좀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경우는 좀 규칙적으로 좀 적당한 간격을 두고 드셔주시면 그 겹피를 미리 막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머리와 손톱이 이전에 비해서 부슬부슬해진다 그러면 비타민 B7 이 아래와 같은 어떤 식품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염, 그리고 입안이 자꾸 흔다든지 그 다음에 잇몸 쪽에 염증이 자꾸 생긴다. 아니면 헤르페스처럼 입 쪽에 자꾸 갈라진다. 헤르페스는 아니지만 입술 옆 쪽이 자꾸 갈라진다. 입 안에 약간 계양 같은 게 조금씩 파인다. 그러면 철분, 철분은 우리 몸이 혈관이 있죠. 어쨌든 이게 혈관 조직이잖아요. 비타민 B가 부족한 겁니다. 철분은 가금류, 고기, 생선, 검은잎, 채소, 견과류, 씨앗, 통곡류, 콩에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B군, 티아민, 리보플라민, 피리독신 등의 다양한 종류들인데 통곡, 가금류,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 콩, 녹색잎, 채소, 통밀, 호미, 견과류, 씨앗류 등의 비타민 B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 그리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자꾸 흙거나 입술 옆이 갈라지면서 자꾸 아프다. 그러면 철분하고 비타민 B가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야간에 시력 자아가 있다. 눈에 어떤 시력이 자아된다면 비타민 A죠. 그러니까 비타민 A가 롤럽신을 생성해서 야간에 어떤 빛들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면 간이나 치즈, 계란, 노른자, 당근, 고추, 깻잎, 김,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망고, 토마토, 호박 그리고 비타민 A는 주로 이제 오랜 색깔의 어떤 채소들에도 풍부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시력이 좀 떨어지고 침침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비타민 A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두피염 그러면서 비듬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아연, 그 다음에 비타민 B3, 그 다음에 리보플라민, 피리독신 등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곡, 가금류,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 콩, 녹색잎, 채소, 통밀, 호미, 견가루, 시안유 등에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요. 아까 그 비타민 B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연은 이제 생선이나 고기, 콩, 유제품, 땅콩, 통곡류 등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나 비듬이 있으면 특히 이제 아연 섭취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슐린 자항성을 감소시키는 데도 좀 도움을 주거든요. 인슐린 기능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연 자체가 어떤 피부염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탈모는 이제 철분과 아연입니다. 금방 아연이 어디 있는지 좀 보셨죠? 철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금류, 고기, 생선, 검은잎, 채소, 견가루, 시안, 통곡류, 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혈액의 순환 자체가 문제가 되고 아까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또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도 탈모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가 탈모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아연, 비타민 B군,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리노레산이나 알파닛이노레산처럼 이런 음식들이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에 풍부한 음식들을 더 씌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리노레산 같은 경우에는 입채소, 땅콩, 통곡, 식물성기름, 알파닛이노레산 같은 경우에는 호두, 아마, 치아, 삼, 콩 등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호두, 아마, 치아, 삼, 콩 같은 음식들이나 우리 식물성기름 같은 경우를 공급해 주면 조금 더 탈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탈모가 있는 분들은 철분, 아연, 비타민 B,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리노레산, 알파닛이노레산 접체돼서 유의를 해주시고요. 하지불안전권 이상하거나 불쾌한 하지의 느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다리를 뜨는 건데요. 다리에 있는 이상한 느낌이 싫어서 다리를 물식적으로 떨어서 해소시키는 것이다. 이런 어떤 기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철분이 부족해서 산소의 부족 증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불안전권일 때는 철분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철분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철분 섭취를 조금 신경을 써보시면 자기도 모르겠다는 하지불안전권을 조금 감소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으냐. 자 아까 제가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을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 이제 비타민제를 복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비타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너무 세면 아니면 비타민을 가다하게 복용하면 많은 종류를 복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어떤 신체 상태에 맞는 적정한 양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 코페나겐 쇼크처럼 비타민 자체가 이렇게 가다하게 특정 비타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오히려 병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 연구계가 있는 것처럼 비타민을 어떻게 섭취할 건가에 대해서 이 연구들이 시사점을 많이 주는 거죠. 사실 비타민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를 제가 살펴봤더니 현대에 풍부한 어떤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섭취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비타민이 좀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7가지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편중된 식습관, 식습관이 편중된 사람들 그러니까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스트레스와 가루가 심한 사람들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특정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그 음식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모시키는 사람들은 비타민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타민을 가장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건강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운동,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소절 골고루 먹는 거죠. 그런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까지 정상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면 그런 음식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셔주시고 그래도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개선시키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건강 지식을 활용해서 비타민이 풍반 음식이나 비타민제 등의 섭취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서 자기 몸을 개선시켜 나오는 것,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타민제 복용 역시도 가유 불금입니다. 너무 가하면 모자란만 못하죠. 그래서 자기의 몸 상태에 맞는 비타민제들을 자기의 건강 지식을 활용해서 조금 조금씩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비타민이 부족한 이웃간 신호를 잘 파악하시고 부족한 신호가 오기 전에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면서 내 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